그럼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머리 어디서 자르셨어요? 머리는 저기 공사운동장 옆에 있는데 거기 마카롱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기념비용실이라고 거기 가서 잘랐는데 얼마 주고 잘랐어요? 12,000원인가 주고 잘랐는데 좀 짧게 깎아달랐는데 이렇게 깎아주시더라구요 원하는 스타일인거 아니였어요? 원하는 스타일은 이것보다 조금 긴거였는데 많이 짧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아 오케이 정말 좋은 추억을 남겨갈 수 있으면 아 다시 이것도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렵다니까